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 큰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전에 소매 판매 좀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또 긴 소매 짧은 소매라는 단어까지 저희한테 또 남겨주셨는데 SK하이닉스와 또 그 외 반도체 강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또 좋은 반응이 미국장에서 나왔고요. 유한양행 같은 제약주 강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차전지 로봇 등 선별적으로 양호한데요. 시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강세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게요. 소매 판매 지표라는 거 역시 이종복이가 그렇게 각인을 시킨 것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밀린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ISM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거기다가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인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또 한화이글스 이기고 저기 하면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진짜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종복이가 맞을 때는 연말장의 포석으로 봐요. 그런 식으로 미국장 움직인 거. 어쨌든 좌우당 간 소매 판매가 경기 침체를 날려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골값 던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특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왔고 이 뒤는 이제 또다시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확인 좀 하면서 가야지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씨가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올라오면 이제 다시 추세 복귀 추세가 복귀된 거 아니야?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부족하고 눌림목이 안 나온 거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다만 지수가 올라온 위치가 추세 전환을 논할 정도 이런 얘기들이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8월 초순이었죠. 야간 방송에 왔었으면 지금 이 정도 지수 급반등하는 거 다 얘기 들어가 있고 지금 얘기 추세 전환을 논할 정도의 반등장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지표가 좋을 경우 왜냐하면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세요가 아니고 방송 듣고 이종복이가 해주는 방송 듣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도. 이 뒤는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방송에서는 얘기해 주는데 오늘 밤 미스터 진단이나 수요일 날 신의 한 수를 보시면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점은 경기 침체 꼴값으로 장을 폭락시키더니 지표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경기 침체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급반등이 나왔다. 요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2차전지는 낙폭과대가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들어가요. 반도체 자동차 제약 등 강세.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하이닉스의 반등이 삼성전자 반등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세거든요. 그런데 저것도 있어요. 여러분. 8월 6일 날이죠. 그때 우리가 증시 폭락했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갖고 얘기해주면 8월 6일이 중요해요. 지금 8월 16일이에요. 8월 6일 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단 매력적일 수 있음이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마켓엔에서 얘기해줬을 거고 그다음에 8월 9일 날도 240일 선 붙어서 올라간다고 하면서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기술적인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수가 어쨌든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버리면 그 급락이 나온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파악한 뒤 일단 많이 빠진 주식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빠진 주식이 유리한 거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그때 여러분들 장폭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이 안 나온 상황에서 조선주가 움직일 때 조선 기자재 조선주 움직임이 좋다고 했을 때 내가 싹 잘라버렸죠. 이 조선주 쪽은 갖고 있으면 파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낙폭가대가 좋은 거래니까 하면서 아마 내가 쏴붙인 적이 있을 거예요. 보다시피 최근에 지수는 추세 전환을 논할 정도로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조선주는 오히려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낙폭가대가 잘 움직이는 게 딱 이 지수 때까지예요. 여러분. 딱 이 지수 때.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반등 좀 나오고요. 거래량 적은 건 단점이고 이런 거 이제 미스터진단에서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반등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우리가 연휴 전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HPSP 정도 얘기했어요.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종목들이.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인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이번에 많이 빠지고 반등해서 소외됐다고 좀 온란은 가요. 자동차도. 현대차도 아마 62선 언저리로는 반등 시도 계속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낙폭가대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인데 이제 결국은 또 유한양행에 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미스터진단에서 7월 초순 때 초중순 때쯤 계속 갖고 가겠다고 했던 거 내가 꼴값 던지지 말라라는 식으로는 얘기 안 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고요. 사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SK바이오팜을 들었을 거고요. SK바이오팜이 여기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1일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 마켓텐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SK바이오팜 굵은 것 중에 안 올라간 거 이거 딱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상은 낙폭과 대 반등 이어지고 낙폭과 대 주식 플러스 제약주도 순간 낙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고 2차전지는 오늘도 눈치만 보고 있고 세게는 안 올라가는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만 터지면 쏩니다. 이것도 이제. 대신 이제 오늘도 보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잘 안 해도 엔캠 같은 게 또 오늘 엔캠은 또 15%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엔캠도 최근에 4, 5월 달에서부터 보면 여수태 여기까지 반토막이죠. 아까 에코프로나 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얘들은 늘어진 거고 얘는 급락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반등도 세게 나오는 등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은 향후에 기술적인 눌림목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급락했던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주는 거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급락이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 오늘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알고리즘 매매 때문인가 프로그램 매도가 정말 많았다 등등 또 여러 기사들 분석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를 핑계로 일단 급락시켰다가 회복시켜주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오늘장 움직이는 납부과 대주 반도체 자동차 제약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배터리는 21선, 61선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데 거래 대금이 붙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70 돌파, 367 지지 체크했어요. 그런데 370을 또 아침에 369.9 줬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권미란 앵커가 했던 말을 내가 좀 섞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저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대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제 주식시장을 급락시킬 명분이 없어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경기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경기침체, 알공포,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걸로 빠질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걸로 빠지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은 너무 어이없는 기사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사도 함부로 보지 말고 이종복이가 말하는 기사만 보세요. 그냥 차라리. 기사도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기사 쏟아내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했잖아요. 외국인이 하방을 구축하지 않는 한 증시폭락은 없습니다. 없어요. 외국인은 하방을 구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자들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저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고 나는 평생을 폭락장이 어떻게 오느냐만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폭락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주식이 문제인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때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래량도 안 붙잖아요. 그렇죠? 거래도 안 붙죠. 이게 이제 폭락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시간이 부족한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작년 10월에서 10월 말 때 폭락했다가 11월 달부터 급반등하는 시장 여기 보이시죠? 이거하고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분기에 조정이 나온 거예요. 60일간 조정이 나온 거예요. 60일간. 그런데 최근에는 20여일간밖에 안 빠진 거라는 거죠. 19여일에서 20여일.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강력하게 밀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내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얘기할 때 2차전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때는 일단 반도체는 중심에 있으니까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수가 밀리면 뭐가 빠질까요? 또 반도체가 밀리면서 지수가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밀리면서 주식시장이 눌림목이 나온다고 반도체를 안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과 함께 가는 건 반도체 엔비디아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2차전지는 늘어졌고 반등이 소외됐죠. 그래서 2차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서로 해치 역할을 하거나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서로 보완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약주는 금리인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밀리면 그냥 주소 담기만 하면 제약주는 쉽게 돈이 되는 섹터가 제약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AI 과로하고예요. 로봇하고 AI는 과로 닫고 플러스 제약 플러스 건설 혹은 건설기계 등 이 정도만 포트폴리오만 해놔도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전략에서 하반기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한지 시장의 또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폭락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셨던 이종복 전문가. 이번 장에서의 폭락 가능성은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는 그 분석이 적중하면서 시장 반등 이어갑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액일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